아이 님들 아니... 새벽에 여기서 일단 조용히 해야되고요 예 저 혼자 얘기했어요 카메라 꺼진지도 모르... 아이 그... 녹화 지, 킨지 안 킨지도 모르고 혼자 한 10분 동안 얘기했네요 제가 지금 뭐 전 바다회장 댓글에 핵 썼냐 어떻게 58레벨인데 뭐 바다회장은 아니야 어떻게 58레벨인데 젤리레벨이 저렸냐 핵 쥬치이 너! 자 청현창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너스 타임 저는 그냥 11초가 최대 시간이어서 이 정도 했고요 두 번째 젤리 그냥 알잖아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젤리는 나중에 차근차근 올리면 돼요 그리고 레벨이 낮은데 어떻게 바다여정을 얻었나 이게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오늘 해볼 컨텐츠 초심 찾아 삼말리 초심을 찾아보자고 용감한 쿠키군 아 뭐야 용감한 쿠키 맛이 아니라 용감한 쿠키군이었어? 그냥 오늘은 딱 깔끔하게 기본으로만 달려보겠습니다 막 여기서 안녕 난 용감한 쿠키야 나 로븐 속에서 꺼내주다니 고마워 넌 쿠키런이 막 처음이니 그러면 튜토리얼에 나오고 와 진짜 내가 근데 핵 의심받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제 실력이 좀 핵 같긴 하죠 실력만 보면 뭐 핵이 거의 들어가자 오호 꽤나 맛있는 보탐이에요 맛없어요 예 맛없습니다 오호 꽤나 맛있는 보탐이에요 오호 꽤나 맛있는 보탐이에요 광기를 하나만 딱 더 놔주면 좋을텐데 아쉽다 아 근데 용코 이 뛰는 소리가 귀엽다 해야 되나 아 특수효과 안꺼다 특수효과 어 갑자기 특수효과 많이 터져 어 갑자기 많이 터져버리기 어허 치어리더까지 아니 한 번에 다 떴는데 갑자기 님들아 이거 계정 무료 나눔 할게요 순점 천만점 안되면 끌어주는 센스 야 넌 왜 능력이 없냐 넌 왜 능력 발동을 안하냐 이게 능력 없어요 얘 능력 경험치구나 특정사가 안 끌고 깔끔하게 천만점 달성해 주면서 이렇게 음 뭔일 있어요 천만점이잖아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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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